우리 멤버의 박진영이치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재화핏 그리고 내 제일 존경하는 아티스트 조용필 워 끝 최근 배우고 있는 춤 장르가 있다면? 장르요? 유겸이 혼자 요즘 밀고 있는 거 있는데 어? 뭐요? 어 유겸 입살 하나 둘 셋 이거 춤이 아니고 유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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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자 원 투 쓰리 포 약지와 충지로 비틀어 웨싹 유겸이 아 이거 진짜 제가 좋아서 따라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멋있어 멋있어 이제 계시니까 우리 브이 역으로 너무 오랜만에 보고 싶기 제가 보고싶어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보고싶었는데 모르겠으니까 너무 모르겠는데 나는 계속 보고싶었는데 일단 브이앱으로 그렇게 찾아볼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천스러워 너무 천스러워 천스러워 너무 하자 하자 아 이거 진짜 모르겠어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원래 세븐티로 파이팅하는 거 알겠는데 하하하하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재미로 진짜 저 때 디자인 아니에요 팬이어서 아니에요 네 자 우리 엄마가 말했잖아 제 화정 누나 너무 이뻐 하하하하 아니 저거 잘하잖아요 원래 내가 더 말할게 우리 화정 누나 더 이쁘다고 말했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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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랩으로 대화하기 어때요? 아 벨로요 네 왜 별로 그만하세요 난 너의 별로 그리고 넌 나와 이별 하지만 나는 저 별 를 걸어가지 하리구나는 작별 진짜 라임이 진짜 적었다 자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나는 연습하려 연습하려 아 수나는 연습하려 수나는 연습하려 수나는 연습하려 왕께받기는 왕께받기는 비주얼간 음악으로 지금 평화에 이르셨 나오세요 네네 아 진짜 마칠레스 진짜 너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네 인정할 수밖에 인정해 M&RK 싹 다 인정할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인정해봐 수백 번 인정할 한 번 한 마디 긴장해라 가구해인다 긴장해인다 저는 저녁 그러고 싶은 마음 얘네가 할 때마다 재밌었는데 그 왜요? 다시 쪽으로 여기 여기 팬 여러분들 웃었어요 왜 웃어요? 재밌었는데 제가 재밌었다니까요 재밌긴 재밌는 한 잔 먹고 두 잔 마시고 세 잔 마시고 세 잔 마시고 네 잔 마시고 다섯 잔 마시고 다섯 잔 마시고 아 야 우리 엄마가 말했잖아 뱀뱀 못생겼다 그러면 근데 내가 더 말할게 뱀뱀이 더 못생겼다고 뱀뱀씨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말을 할 때 딱이라는 단어를 안 쓴 말을 못해요 딱 딱 딱 딱 딱 딱 부저음을 끈지 W를 옆으로 키우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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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계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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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유겸이 쇼민어머니 나인 나갈 것 같아 한 번 나갈라고 군대 한 번 맞지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잘 떠지네 아 영애 좋아 오케이 초 김호찌 이지 초 김호찌 이지 헤이야 헤이야 헤이 위리언 잭슨 여러분 잭슨해피 Versaail 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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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이 안은 각이구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인 각 나인 각 나인 각 이거 베들한테 고맙다고 빨리 아 그럼 사람이 지금 말하면 그리거든 그걸로 역지와 종지를 비추던 웨싹 웨싹 아가새짱 예 네 샤보기 여기 모여 난 마코보는 앞으로 와서 잠을 어떻게 고여 있는 모든 걱정들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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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가 모든 걸 다 있게 만들어줄 거야 모래가 모든 걸 다 있게 만들어줄 거야 모래가 모든 걸 다 있게 만들어줄 거야 마우스 너무 잘했네요 내려가 하하하 팬들에게 고맙다고 랩 한번 내가 말했잖아 아가새가 최고라고 한번 더 말했잖아 아가새가 최고라고 유령이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제가 정말 팬이어가지고 예에우 하하 너무 잘 봐서 고지 왕계 빡기는 왕계 빡기니까 사진 찍는거야 머리가 망가진다면 울고 있다 어 음 잘해야되는데요 잘해야되는데요 약지와 중치룹비찌경 웨싹? 웨싹? 그만하라고 좀 제발 제가 얼른 위에 끌게요 여러분 잘자요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힘내요 저희 지금 정신이 되게 좋기 때문에 너무 정신 너무 기분 좋아 너무 기분 좋아 기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유남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여러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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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전혀 민망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웃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냥 피식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좋아요 유남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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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기분 좋아 나 기분 좋아 응 렛츠기릿 렛츠기릿 입술이요? 제 입술에 뭐 안 발랐는데요 아 너무 시끄러웠죠? 미안해요 너무 시끄러웠죠? 미안해요 너무 시끄러웠죠? 미안해요 너무 시끄러웠죠 여러분? 진짜 저희 항상 우리 아가새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 마음 알아주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제게도 이중이 껴고 아니요 아세븐과 함께 쪼쪼쪼쪼 쪼쪼쪼쪼 우리 아가새 여러분들에게 이 영감을 바칩니다 이게 진짜 간만에 아유 찬 아니 사다가 델룸 델룸 아 암흑이에 숨 아 아 애미들이죠? 마지막처럼 아우 마지막 운유적 표현 같은 걸 좀 많이 써봤어요 와 약간 어떤 내용이에요? 막 외 parc 외사 외사 응 주어 역시를 키우려 이산 얘도 다시 시작하다가 레거지 시작됐네 근데 하는 거 있잖아요 뭐하는 거 있잖아요 초초초초 초초초 쪼쪼쪼 이게 응원이에요. 이러면 힘이 나요. 뭐 그딴 응원이다. 저희도 몰라요. 유겸이만 하는 거. 혼자 스스로 주문하세요. 어 잭슨 말만 잭슨 잭슨 맨날 외쳐대 잭슨. 이것들한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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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리 두거야 이거? 요. 어 잭슨 새로 내던 노래 바삐 요. 그리고 나는 삐뽀 삐뽀. 에이 오 와 오 오 오 렛츠기브 롯 interests. 저 피 ok your cl على冒은 차. h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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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 liver Right away right. 야 너 진짜 잘 그거 했나 participant. 어 형 warum 이렇게 안돼? 역시 인리다 역시 인리다 인성 인성 아 네 사적인 시간 엄마가 말했잖아 알력 두 봉지가 내 인생을 말해 알력 두 봉지가 내 인생을 말해 솔직히 비슷하지 않아요? 니가 말했잖아 엄마를 아니 아니요 처음에 약하게 해야 돼 엄마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가 말했잖아 알력 두 봉지 안녕하세요 10초 뒤에 종용하고 인사 오래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 안녕